자, BJ 스파키미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 찍고 있다가 이 전 영상과 이 지금 현재 영상 사이에 12분이 지금 정도 되는 분량이 사라져버렸어요. 게임 찍다가 이게 종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은 없었고 지금 하여튼 여기 산크리스토발 의료시설 여기 작동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제너레이터 같이 생긴 거 이거 작동했고 이 건너편에도 있거든요. 그 두 개 작동한 상태예요.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저기 안드로이드 있죠? 로봇 저놈이 계속 여기 돌고 있어요. 내가 빨리 가서 여기 컴퓨터를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. 어, 쟤 지금 뜨고 가자. 빨리 해야 돼. 빨리 하자. 됐어. 뛰어 뛰어 뛰어. 됐어요. 아 뛰면 안된다 그랬지? 뛰면 안된다고 그랬지? 뛰면 안돼. 쟤도 안뛰어. 자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자 뛰지 말고 그냥 걸어가 걸어가 뛰면은 엘리온 오니까 자 걸어요 엘리온 저 바깥에 있네요 쟤 여기 나오려나 아 잠깐만 긴장돼 이게 문 안열리죠? 아 문 안열리네 큰일났네 쟤 안오네요 쟤 안와요? 쟤 바보다 엘리온 여깄어 엘리온 여깄어요 엘리온 저 위에 있어 뛰지 마세요 기다려요 기다려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여기로 건너가면 안되는 건가?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은 다른 쪽으로 가자 다른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쟤 여기 못 나오네요 이리로 가도 되겠는데? 아니야 이리로 가면 안되는구나 갔어요 엘리온 갔어요 자 저기 사람이 있네요 어이야 미치겠다 걸렸다 아 나 진짜 미치겠 이거 야 이거 진짜 제작진이 농간이다 알았어요 정 안되면 소음 발생 있을게요 빨리 할게요 이거 걸릴 수 밖에 없네 걸릴 수 밖에 없어 이거 지금 세이브를 못하고 있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세이브를 못해 세이브하다가 그거 될 거 아니야 아 세이브하고 싶다 자 갑니다 당신을 잡으러 갈게요 잡아봐 밀린 뭐야 자 얘는 여기 바깥으로 못나오죠 바보같이 손발생길 쓰라 열령 침이 있어요 아 손발생길을 그러면 어디로든지 가요 어디로든지 가요 왔다 왔다 오 총 쏜다 와 멋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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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던져도 될 거 같아 내가 쟤 어디 있는지 봤으니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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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던져도 될 줄 알았는데 와 뒤로 돌아버리 턴을 해버리냐 허허허 자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안 되겠다 이제 무조건 장치 써야겠어 미안합니다 장치 무조건 쓸게요 아 도저히 답이 없네요 장치 안 쓰면 내가 이상한 놈이지 가 빨리해 쉬워 쉬워 괜찮아 천천히 차근차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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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쓰고 됐어 빨리 테니 homem 아 안돼 어허허어 Paaeh 꼭꼭꼭꼭꼭 음 온다 알겠어요 손발생기 잠깐만 사람있잖아 사람 자 사람들 왔어요 새놈 에일리연도 와야 되는데 엘리언 안오나? 엘리언 안오나? 아 뭐야 나이스? 우와 좋아 전에도 죽을거에요 저놈이 날 향해 쏘는 것 같았는데 저놈은 내가 주먹으로 패 죽일까 아니면 아 아...쟤네들 어떡하지? 됐다 으어어어 어어 와아 잠깐만요 이제 슬슬 작업할게요 문 열렸죠 문 열렸어요 와요 와요 이거 안 던져도 돼 잠깐만 기다려봐 세이브 아니야 지금 세이브는 그냥 내려가서 할게 여기 세이브 하는데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게임이 많아 게임이 많아 어디서 어느새 또 거기서 나타난 거야 참 나 이거 13일 전까지 깨겠냐 이거 아 이거 진짜 보통 난이도가 아닌데 이거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걸 했어 내가 아 아 아 reim통 아 아 같다 왔다 awesome 뛰지 마세요 한번 보고 뛰어 자 지금 저 엘리언이 와서 죽일 거예요 청소해 드렸죠 날 보고 쏘는 거지 근데 엘리언이 나와야 될 텐데 기다려 봐 아 나 이거 어떻게 했냐 어 뭐야 아 손발생기 아 나 진짜 이거 게임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아 진행이 안 돼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아 똑같은 데서 계속 걸리고 계속 걸리고 계속 걸리고 아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 게임은 됐어 됐어 됐다 아 저때는 거의 체력이 조금밖에 안다네요 저 상태는 잡기 기술에 당하지 않네 야 손발생기가 왜 자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던졌어요 방금 아 손 발생기 던졌는데 왜 안가 아 왜 안가지 아 됐다 싸운다 싸운다 아 아 아 아 어차피 이거 백아스로 편집 못해 편집하면 20프레임으로 봐야 되니까 계속 죽어도 여기서 계속 해야 돼 아 맞을 뻔했어 맞을 뻔했어 맞을 뻔했어 잠깐만 여기 아이템 먹고 됐어 먹었어 됐어 먹었어 아 계속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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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계속 여기서 죽네요 아 계속 여기서 여기서 죽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이브요 아니요 지금 세이브 하러 못 가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 뒤에 있긴 한데 저기 로보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로 앞으로 가야 세이브 하는데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해볼게요 침 없어질 때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민겐 그리고 이제 앞에 민겐 저기 애들 오죠 애들 오고 엘리언 올텐데 이제 슬슬 어 왜 안오지 왔다 엘리언 왔어요 잠깐만 여기 세이브 있지 세이브 하기 전에 아 잠깐만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세이브실이 있어? 아 여기 세이브가 없는데 여기는 잠깐만 잘못 봤네 일단은 어 그냥 가자 모르겠다 어 방금 나 보지 않았어 엘리언이 나 안 본거야? 여기 숨는다고 뭐 되는건 아니고 일단 이리로 나가야되거든요 저는 어 방금 나 걸릴뻔했어 걸릴뻔했어 야 미치겠다 나간다 나간다 아니 근데 웃긴건 저 문소리 듣고 오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저 문 열렸잖아요 그 저쪽으로 안가고 뒤로 갔어 뒤로 갔으면 좀 한참 있다가 나가야돼 나는 한참 있다가 이승윤님 반갑습니다 추천부터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드라인 나가자 나간다 하으씨 어떻게 가야돼 이제 숨을게요 차근차근히 하죠 왔죠? 왔네요 이거 안 숨었으면 죽을뻔했어요 엘리언한테 발견되기 전에 숨으면 돼요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 난이도가 어려움이거든 그니까 이정도 죽는거는 유저들이 감소하겠지 마음 진정하고 옆으로 옆으로 몸을 뉘어 정면에 있으면 안돼 이 문을 뜯어서 열수도 있어 갔죠? 갔나? 하나 둘 어디로 가야되지? 밑으로 가야되죠? 아 여기 세이브한대 여기 세이브한대 맞지? 여기 세이브한대 있어 잠깐만 빨리가야돼 빨리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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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봤나? 나 봤어? 나 봤나? 좀만 기다려볼게요 기다려볼게 나가면 죽을거같아 나 나가면 안돼 이야 진짜 이거 엄청 긴장감 쩌네 절대 안나갈거야 절대 안나가 저기있다 아 안걸렸어 아니야 지금 레이더 가까이있을때 레이더 키면 안좋거든요 이제 가도될까?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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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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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세이브 완료 세이브 완료 세이브 완료 으어어어 후후위 후후위 좋아 절로 이제 싹 병원 나 어디로 가야되냐? 저기로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아니고 이리로가자 아 이제 한숨 돌렸어요 오올뉴엘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아이 온다 온다 에라 에라 죽여라 에라 이 죽여버려라 막가 이제 세이브했어 나는 이제 막가면 돼 어우 나 장난 아니야 세이브했어 괜찮아 바로 여기서부터 아 겁나 심장 떨리네 아 죽을 것 같네 이거 극한의 공포야 야 이게 고티 갈만하구나 진짜 다시 가야돼 일로 다시 가야돼 다시 접수대 가가지고 열리면 땡 어디잇니 저기다 저기다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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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뛰어가면 안돼 뛰어가면 안돼 걸어가 아니 앉아서 기어가 일로 쭉가면 되지 일로 쭉가면 되지 쭉가면 되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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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봐 하아 있어요 있어요 오 왔다 왔다 나 봤나 봤나? 나 봤나? 나 봤나? 나 봤나? 나 봤나? 안 봤지 나 안 봤지 어 오 됐어 저거 저거 어디로 가야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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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서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 걸렸다 에에에 나이 버리겠다 짜식 이 자식 옐리아 한마리가 아직은 한마리가 돼 아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한번도 안죽고 어려움으로 깨는건 진짜 힘들겠다 타이밍 잘 맞춰야겠다 진짜 쭉 가 쭉 가 자 쭉 가자 숨어 어우 자 여기 맞죠 작동시켰으니까 이제 열릴거야 와 나 여기 몇분 동안 있는거냐 아 와 아 아 아 나 저거 레이더 밀면서 왔는데 죽네 아 아 머리아퍼 저거 세이브 안했으면 진짜 완전히 그냥 홍어 잣될 뻔했네 그냥 세이브를 했으니까 이정도지 세이브를 안했으면 완전 망할 뻔했어 아 이거 레이더에 안들어오는듯 들어오는듯해 그런 느낌 여기 열었는데 바로 있는거 아냐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있어 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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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여기 있으면 되요 여기 들어올거에요 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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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거에요 옆에 있다 방금 옆으로 지나간거 봤어요 옆으로까지 지나갔어요 옆으로 옆으로 갔어 운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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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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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죽어 저 니ном 건에Yo 저 Clinic 와우 멋있다 엘리야나도 멋있다 저기다 뒤를 확 돌아본다 조심해야 돼 와 뒤로 돌아보세요 어디로 가? 어디로 가니? 어디로 가니? 빨리 어디로 좀 가봐 아 심장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오! 나 보고 뛰어오는 줄 알았어 나 보고 뛰어오는 줄 알았어 자기가 숨어 숨어 정주행이야 정주행 정주행 손발 쓴게 들어왔지 왔다 아아악 아 이거 이벤트 장면인데 이벤트 장면 여긴 어 뭐야 오오 엘리야는 불을 무서워 한대요 탈출하시오 뭐야 이거 어디를 탈출해야 돼 뛰어가도 되겠는데 세이브 없어 세이브? 세이브가 없나보네 아이템도 없는 것 같고 가자 아 돼있는거에요 여기서는? 어 안될수도 있잖아요 여긴 좀 뛰어도 되겠다 어 아 반에 반도 안왔대 아 나 어떡해 이거 언제께 고철 재생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어딜 어디로 가는거야 어디로 탈출해야 되는거야 여기 맡겨도 되겠는데 평생 접수처에 사다리? 사다리가 있다고요 여기? 잠깐만 접수처에 사다리가 있다 어 잘 안보이는데 아 저기있다 사다리가 있네 코앞에 있네 어 어떻게 코앞에 있냐 어 뜨겁겠다 어 스마트 어 빨리 올라가야되네 이렇게 어 오 으에에에 E 으어엇 짜 여자가 운이 겁나게 억수로 좋네 피도 먹어야겠다 나 지금 피가 없다 피먹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빨리 아니 연타 연타 와 여자보소 구급약 구급약을 오케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소음 발생기 들고 있고 저기로 가야되나 어 그러네 와 탈출하는데 에일리언 나타나는거 아니야 기어오기 뒤에서 쿵쾅쿵쾅 기어오는거 아니야 어디야 어 어 엘리언 하느님 반갑습니다 내려 저구요? 저그 항상 나왔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좀만 노력하면 저거를 갖고 노릴수 있는 그런 지경이 이럴질 이럴거 같은데 꽉쳤네 이런거 좀 만들어야돼 잠깐만 이럴거 이럴거 제작 근데 제작을 해줘야돼 소음 발생기 하나 둘 셋 제작 ängen 배hn 침 어 왔나 여기선 조심해야되겠죠? 세이브 없어? 아아 됐다 도착했다 도착 아아아악 CODE IN THE TRAP 트랩에 갇혀 갇히다 아 힘들다 진짜 겁나 빡세다 몇번 죽고 여기 온거야 한 2시간 반 넘게 걸린거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왔고 의욕품을 가지고 테일러에게 돌아가시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